아, 맞다. 나 프린트할 거 있는데 어떡하지? 그럼 우리 비시방 갈까? 비시방? 게임하러 가는 것 아니야? 꼭 그렇지는 않아. 비시방에서도 프린트할 수 있어. 그래? 그럼 얼른 가보자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혹시 프린트 되나요? 네, 그럼요. 한 장에 500번입니다. 오, 정말 비시방에서 프린트가 됐네. 다행이다. 오랜만에 비시방 왔는데 우리 같이 게임이나 좀 하다 갈까? 그래, 나도 해보고 싶었어. 아, 게임 하다 보니 이제 배고프다. 밥 먹으러 가자. 근데 게임이 너무 재미있는데. 여기서 먹자. 여기서? 비시방에서도 맛있는 거 많아. 내가 라면이랑 음료수 씻을게. 여기 주문하신 라면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맛있겠다. 벌써 10시네. 우리 이것만 하고 갈까? 그래. 순님, 신분증 검사 한 번만 하겠습니다. 네? 왜요? 청소년의 경우 10시 이후에 비시방 주입이 불가능해서요. 아, 그렇구나. 여기요. 그래서 요청시간까지 비시방이 있으려면 신분증이 필요해. 재밌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